여기가 그 유명한 생가취로 배경지 찻집이고 이걸 보면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곳은 반대편 근데 보니까 2층에는 베란다에 테이블이 없어 왜 테이블이 없어? 치운 건지 뭔지 저를 저기 앞쪽이 아니라 옆쪽에 자리 주면서 여기 뷰 좋다고 하면서 여기 뷰를 보여주면서 여기 뷰 보라고 그래서 앉자마자 사실 앉지도 않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내가 저뷰 보면서 차 마시려고 여기서 비싼 돈 주고 차를 마시려고 차도 만 얼마인 거예요 직접 차를 우려먹으려면 그렇고 그냥 티백 같은 거 사면 6,000원인 것 같은데 6,000원이어도 대만에서 6,000원이 어디야 완전 비싼 거죠 내가 그 돈 주고 저뷰를 보면서 왜 차를 봐서 저기 뷰가 뭐가 있다고 저기 난 이거 보러 왔는데 나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저기 베란다 바로 앞에는 딱 한 테이블밖에 못 안고 배치가 잘못됐네 이거 이 베란다에 착착착착착 올려서 저 3층까지 베란다에 나다 몰아내야지 자리를 이걸 보러 왔는데 이거 보면서 차 마시려고 그랬는데 흥분 결국 차를 마시지 않고 가겠습니다 여기 내부도 아기자기하고 이쁜 것 같긴 한데 관광지라 차값이 너무 비싸 나 차가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 그냥 직접 주전자에다 우려먹는 거는 만 얼마야 근데 시내도 그 정도 하는 것 같던데 뭐 이렇게 비싸 차가 커피가 더 싸요 여기 커피를 싸 커피는 160원 160원 얼마야? 2,500원? 여기 가는 길이 이 동네 전체가 다 이렇게 홍등을 밝혀서 양쪽을 이렇게 밝히고 있고 지금 밤 거의 9시 다 돼서 여기 문 닫는 시간이고 찻집이 다른 상점은 다 문 닫았고 땅콩 아이스크림 못 먹었고 너무 늦게 왔고 물론 나는 이거 하나 보러 온 거지만 사람이 진짜 없어요 지금 코비드 끝나고 문 열린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지 그래도 한 열린 지 한 한 달 넘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없어 심지어 미미 크래커도 줄이 없어요 그렇게 줄을 많이 선다던데 저 차집이랑 이 거리가 메인인 것 같아요 여기 불이 꽂았네? 아까 켜졌던 같은데 여기서 사진을 그렇게 찍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타이베이 야시장으로 가겠습니다 기차 타고 갈 거예요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다이베이 야시장에 musst